안녕 내 이름은 지아야 나는 우주를 연구하는 엄마 아빠를 따라 엄청 먼 우주의 끄읍으로 오게 되었어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건 외계인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야 난 외계인 학교에 간 첫날부터 엄청나게 창피한 실수를 하고 말았어 안녕 나도 책 먹을래 내가 우주에서 어떤 신기하고 무시무시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지 지켜봐줘 외계인 학교